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킥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인피칸인데 오늘은 대만 카트라이더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오늘 여기 보이는 제 캠 아래에 있는 이 녀석을 소개해드릴 겸 네 한번 이 녀석을 타고 게임 플레이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더 알려드릴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일단 먼저 대만에 지금 먼저 나왔는데요. 대만에 지금 이제 PC방 서비스라 해가지고 프라임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PC방 서비스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PC방 프리미엄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PC방 카트 이런 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캐릭터라던가 팻, 출구팻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이게 대만에 나왔다는 것은 아마 한카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기간제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대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대만에는 지금 프라임이라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왔고요. PC방 서비스 아이템 한카에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인데 일단 대만에 먼저 나왔어요. 달토끼 캐릭터인데 이제 이 캐릭터가 지금 보면은 RP 보너스가 플러스 100%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팀전에서 승리시 100% 그리고 팀원들한테 10% 더 보너스로 주는 것 같고요. 일단 소리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는 것까지 아유 귀엽네 자 그래서 이녀석을 타고 아유 귀엽네요. 네 백기사를 타고 한번 공방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플라임패도 뭐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녀석을 타고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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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파이팅 시작! 하하하하 공격 실수가 많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실수가 많았습니다. 자 캐릭은 아 그리고 맞다 피시방 서비스도 보자 피시방 서비스 어떻게 주지 오 프라임 이렇게 뜨네요 프라임이라 해가지고 피시방 서비스랑 해가지고 주네요 좋습니다 자 고갈을 한번 팔려봅시다 나가지마라 그래 좋아 좋아 아니 인상 뭔가 그 캐릭터 발톱기 캐릭터 이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금 파란색깔 유본이 있죠 약간 어우 총하 3분만 나아진 후배 deren 이런거 같지 않네? 와 베타가 그냥 뭐.. 못달렸는데.. 정말.. 와 대만은.. 누가 좀 잘 달리네.. 충만은 흙도가.. 흙도가 흙도 없이.. 잘 달리네.. 이거 엄청 너무 쎄집니다.. 근데 캐릭터가 새로 나온 캐릭터에 비해서 주는 포인트는 그렇게 뭐.. 엄청 좋고 그렇진 않네요.. 그냥 기본 100% 근데 RP랑 루치랑 같이 100% 주는건가 이거? 그냥 RP만 100% 주는거 같은데.. 왜냐면 루치랑 RP 같이 주면 루치라고 써있더라고 캐릭터에 왜냐면 봐봐 루치 100 RP 따로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RP 100인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둘 다 주는거일수도 있어! 사실.. 근데 모르겠어.. 한자라서 번역이 안되네요.. 뭐지? 그리고 백기사는 좀.. 좋네요.. 백기사는.. 백기사는.. 공이 없어.. 보안 끌이기! 드립감이..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다.. 챔챔 이런거 같고.. 챔챔이랑 비슷한다고.. 멋진 hydration 댓Д상 챔챔 이지누 입 에れ positives 이미지.. 자 여기서 마지막에 탄수기 슬리프 1 아 멋있게 비판을 준다 탄수기 깔끔하게 슬리프 1 네 마무리 팬에 만나요 좋아요 생선의 최고 이득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유튜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받습니다 뾰로롱 부치보다는 약간 첸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드릴감은 제가 타봤을 때 드릴감은 첸첸 그 다음에 캣피 이런 드릴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디즈이븐이랑 캐릭터랑 닮았다고? 마지막으로 산타 산타 비밀 공간 징구와 요성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 징구기가 같은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요즘에 징구 열심히 많이 하다봐요 왜 나갈라고 징구가 너 왜 나갈거야 징구가 너 왜 나갈거야 와 어떻게 해 미감 죽인다 아 미감 죽인다 아 미감 죽인다 와아 내가 너무 탔다 저거 왜 나갈거지 여러분들이 무리한 퍼스면 저거 안갈네요 안갈네요 정신으로 스트레이 여러분들 1등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점이 1등할 수 있을 것 같죠? 2등할 수 있을 것 같죠? 있습니까? 2등할 수 있는데 2등할 수 있는 것 같죠? 마크를 이 캐릭이 한카에도 미션이라던가 이런걸로 나오지실래요? 이 캐릭이 한카에도 미션이라던가 이런걸로 나오지실래요. 일단 대만 카트에 먼저 나오거나 중국 카트에 먼저 나오면 항상 한카에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 또는 한카에 먼저 나온게 대만이나 중국에 꼭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PC방 보너스 프라임 이거랑 캐릭터 이거 달토끼도 아마 캐릭터는 무조건 나올거야 캐릭터는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되고 프라임 저거 PC방 보너스는 나올 수 있을지 안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대만 카트였구요 여러분들 대만 카트 이런게 나왔다는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주잉을 했고 그 다음에 프라임팻도 여러분들 이런게 나왔다는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거는 만두 기사인가? 만두팻이랑 같이 비슷해 그 다음에 프라임 PC방 서비스 이건 뭐 일주일치 한달치 이런식으로 팔 것 같아요 만약에 한카에 출시가 된다면 금액은 한 한달에 뭐 한 만원 이하만 되면 괜찮을 것 같긴해요 맞죠? 근데 아무래도 한국은 PC방이 워낙 발달이 많이 되어있어가지고 한카에는 이게 안나올지 싶긴 한데 일단 대만에 나왔으니까 뭐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구요 뿅!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과 좋아요는 rests 간에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과 좋아요는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야기 tactile 가asts reserved. 정말 감사합니다. Tah gender unions 놀라운 Shah g 사랑 사랑 bullied 아빠 ja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